둘째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노래가 좋아 100회 축하합니다 고개는 건강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치명적인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른다는 게 사실은 저희는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희민하는지 3, 4시간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적이야 다시 돌이켜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지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요 지금도 투명 중이긴 하지만 둘째의 진우가 무대에 서서 혼자 노래 부르는 것을 저희가 보다가 저희가 어떻게 하면 가족 전체가 나와서 힘을 줄까 생각해서 출연하게 됐는데 아까 소고기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첫 출연 때 그냥 하모니 상만 받고 가자고 했는데 1승하고 2승하니까 꿈같고 기적 같더라고요. 그런데 3승 때는 정말 기대를 안 했었죠. 왜냐하면 출연진의 어떤 이야기들이 너무 진정성 있고 정말 감동을 받아서 정말 그때는 이제 여기서 저희는 나가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4승까지 하고 100개 초대받게 된 게 너무 꿈같고 아직도 얼떨떨하고 기적 같습니다. 이 가족을 만날 때마다 걱정되고 또 궁금한 것이 우리 진우 씨의 건강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사실은 이제 방송에 나가고 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이렇게 사랑을 주셔가지고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에도 이렇게 토크 콘서트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또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요즘 좀 무리를 했는지 방송 끝나고 나서 통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좀 진료를 더 받고 좀 경과를 좀 지켜보고 지금 아직 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무리하지 말아요. 그럼요. 건강하셔야 돼요.